우우우우우우 comprar 자 끝!!! 아- 남은- 돌릴 수 있는 세 번입니다. 돌릴 수 있는 거 자, 층마다 4번 돌릴 수 있는 거에요? 좋아 한 번 돌렸고 세 번이- 맙맙슨 3번 남았어요 에습 퍼지나 조심해야한 저거 그렇치 지금 specifically 진짜 괜찮아 내가 이 체력을 지켜나간다면은 괜찮아서 으악! 오어- 다행이야 진짜 폭탄 무한인데 음... 뭔지 몰라 제발 안녕하세여 아 빨대다 빨대 뭔지 모르지만 돌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아 하... 일단은 왕방부터 가자 악마방을 돌리는 거야 이거는 컨트롤 이쁘게 하죠잉 좋아 악마방 아아 근데 돌리자 아 돌리까? 돌.. 돌리는게 할까? 쓰읍... 뭐라구야 빨대가 사기라구여? 저런 그러면은 먹지않아야 겠네여 음...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지않겟디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저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지않겟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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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먼저 가자 좋아좋아 아 한번 돌리는게 나을거 같아 이거 그냥 돌리고 오자 방이 좀 커 보이니까 돌리고 오자 좋아좋아 오케오케 응 안먹을겁니다 뺏뺏뺏뺏뺏뺏 존나 꾸진거 안먹겠답니다 빠아아아아악 으악 자 두번 남았습니다 음 아 쟤네 체력이 너무 없어 아 아 어 어 가자 자자자 가자 가자 상점이네 상점 얘들아 뭐로 상점특 무조건 소그라트 먹 어? 자 가자 가자 어 그렇지 하아 챔피언 멜트 먹을까? 데미지 오르는데 변종드려나 변종 아니면은 왕까지 돌았는데 이게 게이지가 안차면은 나 이거 아 일단은 돌고 오자 돌고 오자 와아아악 존댓뻔 이거 세일 사야겠다 하하하하 세일 사야겠다 게다가 3원이니까 와아 다행이다 파밍 못할뻔했어 새끼들아내어 Jerk 불 으아아아악 새잌 토 nickel 토스모엘 위앙 uft 위앙 이 수 진수어어어ially악! 에이컨 땡렜구 회 sok 찜지 탈레비 에이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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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을 men 한번쯤에 덜방 가 볼까요~~ 덜방 가 볼까유~~ 아유 감사합니다 황금하게 색되었군요 알겠어 고마워요 아휴 가자가자 자아자 가보자구요 어랫어래렛 어레레레 메에에에에에에에에엔 암레샵 맵 안보이는 조주 상관없으세요 나이스 와아 대박 대박 훈수 벤이래 아까 그 먹으란건 뭐냐? 설마 아 아 아 아 아아 이런 수발 음 알겠어요 에에 지금부터 하지말구요 자곡자곡 하세요 신청받습니다 어 자 가자 음 개꿎이구나 훈수 좀 그만두세요 필요없어요 내려갑니다 아디우스 개꿎이네 에에에 그걸 왜 사냐 빼부냐 엥 어 피카방 아 아 시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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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와 좋아 얘들아 봤지 나 저번에 진거는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내가 못한게 아니라 어 내가 못한게 아니라 운이 없었던거 뿐이라고 좋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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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좋아 템 너무좋아 진짜 돈두배 돈두배 하아 매연 돈두배 대박 아구아구 아구아구 대민아 세번 찌르지 마라 한번만 찌르자 아 좋아 좋아 지금은 운이 좋은건에 잘하는게 아니고 잘해서 운이 좋 아 자 닥쳐 으응 정말 체력 왜케 많이 없어졌지 올라가자 아 여기 싫은데 아 여기 어려워 이런 샹 다시나 안가야지 저기 다시나 안가야지 자 황금방 나와라 안녕하세요 어 저거 뭐야? 처음 봐 미친 뭐야 색돌이 있었네 아 아 이거구나 색깔 이렇게 바뀌었네요 안녕하세요 아 씨발 그러네 어 씨발 대박 저거 바뀌었네 그니까 원래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구부 구별하기 쉽게 일부러 저렇게 해놨네 바꿔놨네 아 잘했어 지금 뭐냐면 점프하는거야 점프 음 자 가자 가자 와 지금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인큐보스로 먹다니 이건 이길 수 밖에 없는 싸움이다 진술사실 원빈 아 돌리자 돈 두배 써서 좋아 이거는 다이애스 쓰는거 아니기 때문에 안쓰는 겁니다 알죠? 아 아 아 체력 올리는거 버려버려 체력 많아 수발나마 아 아 뭐가 물음표야 아 원빈 말한거니 그건 나도 물음표다 그니까 걸러걸러걸러 아 이런 씨바 즉사샷 니들샷 대박 일정한 일로 니들샷 나가요 데미지가 40배인가? 매에에에에에에 좋아좋아 그렇긴 해요 자 망치고입서 안녕하세요 따 확률입이 여섯배예요 앟 감사해요 악마방? 아 콩計 아år ernst 감사합니다 아주 고마워요 왜 갑자기 니얼굴에 침을 뱉으세요 더러운얔씩 좋아 좋아 tam 오오 여러분 내가 돌릴수있는게 몇번있죠? 아 근데 내가 최대 체력이 없어 안돼 으응 뭐더가 뭐더가 여러분 설렜죠 이새끼 이걸 이걸로 파밍한다고 키드키드 설렜죠 으응 아닙디 아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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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구피 목걸이 나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50% 50% 확률로 태어납니다 50% 확률로요 확률 무시할 수 없죠? 오케이! 모독님 10개월 기념으로 이겨주세요 알겠습니다! 그리고 굳이 니꺼 기념 안해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아 아 이런 씨발 저거 어떻게 피해? 쌍쟤 같은거 쌍 모독님 10개월 기념으로 이겨주세요 가자 어 와 씨발 또 빠질뻔했어 채팅창 보다가 개같네 내려가자 어 아디어스 어떻겐 그렇겠죠 아이템 너무 잘 나오니까 빼뿔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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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ㄱ 해 여러분들이 먼저 했어요 올라가자 왜? 왜? 주작위를 믿고 싶으세요?? 하 therel 띠 DAVIDAL 음 계속 그렇게 미드띠요 하 и 헤 여러분이 먼저 했어요 올라가자 조심해 저거 대할이 돌아간다, 로테이션 좋아ienza 아 근데 나 핏 진짜 너무 걔 맞아 제발 이겨줘 스피키님 무섭단 말이야 나도 무서워해 스피키 스티키 색도롭지 자 상자부터 갑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버 자폭팔이 자폭게임 자폭감이 데미지 두배 하... 골드 대체 골드 옵션 황금홍 아이템 2개나는데 골라먹을 수있어 미친 와아아아 가 가오스 쩌게 악마방은 악마방 아이템만 나오고 천사방은 천사방만 나와 근데 이게 다 섞여 상점에서 악마방 아이템 나올 수있고 천사방 나올 수 있어 대체 천사방에서 황저마이터 넣을 수 있지 아니? 얘들아 카우스 먹어서 좋은게 많이 없었다구 거르는게 나을거 같은데? 아니? 할인인데 아아... 아아... 할인인데... 황금왕 두개 나오잖아 황금왕 두개니까 황금왕 더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 먹으면은 배열이 근데 이게 먹으면은 너무 배열이 너무 많아져 진짜 너무 많아져 카우스를 먹어서 잘될 확률은 50%다 왜냐하면 잘되거나 혹은 즈 되거나이기 때문이다 뭐래? 뭐 개논리야 아아... 먹고 돌려도 나쁜... 아 근데... 이 다음방이 마지막 황금방이야 먹자 그리고 폭탄을 돌린다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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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으로 다시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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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잖아... 내가 말했잖아 이랬어 아아아아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... 아아씨발 아아 이거 악마방 저사랑 곤란할수있는건데 아아 지금 의미없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아... 카우스 먹어서 의미없잖아 아아씨발 돈날렸어 아아악... 아이템 보고 설렀어 씨발... 아아 돈 날렸어 미친 하아.... 아아 씨발 아 15... 아 돈 날렸어... 아아... 당신은 오죽허에게 전자 아 개갓네 진짜 아 왕이다 왕 저기 골 까? 아아아 안울러 아아 이런 쌩 자 안녕하세요 자 초코똥불허니 줄여 와아아아 데미지 미쳤다 아 이런 씨바 이거는 이거는 천사방을 가자 아 얍 으으으으 어 오 detection 으어 아 근데 이게 일반 배열이야 이게 천사방 배들이 아니고 일반 배열이다보니까 어 배열 마 встрет온게 천사방에서 악마가 나오는거지 방금 먹었잖아 배열 빵하니 여기에 온 몰빵됐네 메가를 가자 메가사탄을 가는게 나을거 같애 뿌! 한 번 돌렸구요 남은 기회 세 번입니다 층마다 네 번 돌리는거에요 저 가자 어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 빨리 눌러 빨리 눌러 그렇지 안녕하쌤 아 체력이랑 데몬베이비 악마방 아이템인데 저거는 돌리겠습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가자 왜 반쪽만 빛나요? 나는 반요기 때문이다 나는 네팔님이기 때문이다 음 천사방 배터리 있었는데 그냥 쪼 먹겠다고요 메가산 가겠다고요 뿌! 아니 오른쪽은 왜 씨발 배요 잠깐만 장난 아니야? 배열이 아니 여러분들 배열이 천사방 악마방 상전방 물음표도 있을것이고 그 다음 아 아니 황금방 아니 확률이 수백분의 1인데 뭐지 뭐지? 일단 먹어 이거 다섯개 주니까 개말도 안돼 진짜 확률 개쭈렉인데 진짜? 반쪽만 빛나서 반쪽만 돌려드렸습니다 침 아 아아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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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 나이스 쏘라트다 아싸 개꿀이득 아아 나 체력 많잖아 어 나 체력 많잖아 어어어 괜찮아 여러분 제가 내 기운이 아니에요 그게 뭐 맞잖아 슈발 맞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까꿍 자 두번들이셔 두번 그저 두번들이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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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개좋은데 뭔소리야 음 좋아 어 컨트롤 괜찮아 하아 두번들이셔 있으니까 왕방을 돌린다 왕방 왕방을 돌린다 좋아 어 화면좀 어두운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괜찮나요? 그럼 화면 밝기를 올리세요 화면이 어두운 밝기를 올리세요 돌립니다 암 이런 땅 어 qualities 한번남았습니다 한 번 야 근데 생긴건 여러분들은 얼굴인데요? 죄송합니다 좋아 채팅창 너무 커요 채팅창 줄이면 줄여도 멀어는 사람도 있어 그럼 좀 줄이가 채팅창 좀 큰 것 같긴 하네 어? 여태 컸었네 그치? 여태 컸었죠? 지금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? 어 뭐야 너무 작아요 아 그거는 그거는 본인 문제구요 죄송합니다. 갑시다 좋아 좋아 가자 가자 남은 돌릴 수 있는 게 한 번이기 때문에 일단 방 다 돌아서 가겠습니다. 배터리 상관없이 그렇지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 그 다음 비리랑도 안가면 섭섭하겠죠? 시발 돈 먹어주고 상점을 돌리자 상점 상점도 돌려버리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아앙 아앙 자 돌립니다 폭탄으로 빼앗 으악 아 아껴 돈 아껴 15원짜리 먹어야 돼 어 저 배터리인데? 아 이런 씨발 저 자살버튼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 여기를 돌릴까? 여기를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? 왕밤 돌리나 여기를 돌리나 똑같거든 근데 여기는 돈을 써야 돼 그러네 저거 먹는 건 호구예요 쓰면 죽어요 캐릭터 빼앗 팍 드로우 아 상점 가는 거다 다음 층 써버려야지 내려갑니다 이제 엄마입니다 에디우스 자 이제 넷 이번에도 4번 누를 수 있습니다 음 해주고 해주고 좋아 열쇠 안먹냐고요? 열쇠 왜? 아 배터리로 세 이런 시발 뿌 안돼 아 이런 안 돼 나 여기서 파밍할랬는데 미친 이제 상점 안나온단 말이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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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지? 잠깐만 쩝쩝거리는데 빵맞나 뭐지? 뭐지요? 대이득인데 쩝쩝거리는데 빵맞이나 자 황금 아 왕방이다 지금가면 에바에요 지금가면은 다 놓치는거 다름없어요 이따받게 아 지금가면 체력이 없다 왜이렇게 체력이 없지? 양치했어 양치 뭔 잇몸 사이에 있는거야 나 치셨어 나 건치란 말이야 여러분들 기준으로 나를 걷다가 넣지 말아요 자 이래서 손날라오면 조심해야돼 손 뚜껑 어 이런 숲 그렇지 왼쪽 어 아 이거 빨리 판행해야돼 그러려면은 빨리 만나야돼 황금방을 아 이런 쌩 황금방씨 금방 나와주시죠 아앗앗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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는 근데 안쫄구가면 되 별거없어 이게 아 돈왜게 잘나와앗앾앗앗앗나 아니 돈왜 잘나면 안되는거잖아요 아 이런 수발 아 미친 뭐야 이상해 안녕하세요 제발 아 아 이게 악마와 아이템이네 패밀리아 세마리를 제물로 받쳐서 악마와 아이템 두개 가져오는 자 남은 기회 세번입니다 돌릴 수 있는거 근데 세번 다 못돌린거 같은데요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려 한 번 돌릴 수 있어 한 번 돌릴 수 있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세번 가자 세번 와아아아 좋아좋아 이래서는 별다른거 없어 세번으로 줄이자 흐흠 저 저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요 음 거짓말입니다 에헤헤 에헤헤 세번으로 돌 돌 그럴까 고민좀 해볼게요 음 음 음 고민중인 모습입니다 음 그럴까 음 에헤헤 에헤헤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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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가자아 어 이거 그건가 이거 무정인가? 아 이거 한 번밖에 못 돌리는데 아 쭈댄스.. 아.. 뿌? 666 데미지 업 쏘렷 하나줍니다 666 아! 저거 왜 얍! 아! 저 개꿀이들기 얍! 아! 좋아! 자! 가자! 잠깐 딴짓하고 오니 보이는 언제나의 사기상황 여러분 뭘 기대한거에요? 앞으로 당분간은 업보가 다찰때까지 내기는 지지않아요 어서 허언증콘테스트 준비드래요 음.. 음.. 본인도.. 본인도 기대했으면서 저놈의 혀를 핥아라 할할할 음.. 열심히 핥으세요 모니터바밖에.. 모니터바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감정중에 하나죠 자 grandmaps 갑니다! 안녕히厲害! 뭐야 왜 안 나와 아 악마가 어딨어?!? 아니 악마방 나올 때 됐는데 왜 안나와? 어 체력도 없어 미친 아니 원래 위에 아 그지 않냐 얘들아 원래 아이작 하면서 발이 먼저 나와야 돼 중앙에 근데 뒤에서 나오네 시발 내려 내려갑니다 아 아드였어요 한 대 맞았잖아 쏘라 뒀잖아 멍청아 여러분들 아는 척하는 거 꼴배기 싫어요 그것도 존나 모르면서 아는 척 이거는 존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돼요 맞아야돼요 가자 음 피 방칸 헌일도 안해서 폴라로이드 안되죠 부족도 없죠 빡대가리죠 그거 안해도 이기죠 그거 안해도 이기죠 사시죠 사시나무 떨듯이 부르르 떨리죠 일단 기다리자 이거 어 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두유 걸리면은 괜찮아 두유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제일 먹으면 안되는게 운석이야 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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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절대 안돼 아 사정거리 다운 괜찮아요 사정거리 다운은 괜찮아 호프 괜찮아 어 지금 아이작 표정 내 표정 으헤이헤이헤이 자 이제부터 한칸납니다 한칸 그니까 저는 네대마저 뒤지는거에요 고마워 너 때문에 경각심을 좀 가질거 같애 안녕하세요 아 열필이 없어요 아 근데 여기 가발 아씨 어 매언 짜자자자자자 아아 좋아좋아 열어어 문만 열어 아 아 오른쪽 파밍할라고 어 오른쪽 파밍할라고 아 근데 체력이 안되는데 잠깐만 어이 어 어 설마 사카 요거는 아 사사시 이런 버려버려버려 왼쪽 퀵 컨트롤 꾹 누르면은 장신구랑 이거 버리는거 알죠? 모르는 분들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색돌 안개시고 색돌있나? 안개시고 올라갑니다 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왜 맞았어 뭐에 맞은거야 아 이번에 악마방 천사방 나와야돼 파밍할때가 여기밖에 없어 거기밖에 아 아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체력 체력이 없어서 지금은 안돼 내가 여유가 여유가 되지 않아서 못 아직이다 아직 모른다 머독의 실력이라면 역전각 나오는 것도 꿈이 아니야 퇴장 뭐야 아아아아 하아 일단 가자 왕 왕 대비래그야 암 암 밟히면돼 나이스! 그렇지! 형아이자기 형이 컨트롤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 헛 가자 자 맥아 스탄 가고 돌린다 빠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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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엎어어어어어어어엌! 나 이거 왜 먹었냐? 김피먹어줬는데? 잠깐만 아아! 뭐해! 김피먹어야지! 뭐해! 아... 아 여러분들 저... 저 달방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굿핏에 하나만 먹으면 이겨. 아 무조건 깨 아 두사 이거네 씨 아 근데 이 소울아트 버려야 되는데 이게 왜 내가 오늘 팝콘을 안쌌을까? 으으으으으으음 아 왜 얘 왜 동서남북이야? 여러분 절 응원하시는 분들 색도 제가 놓친거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짜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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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없네 아 달방의 색도 있다! 없으면 없으면 없으면은 변한다 근데 쟤가 이등 아니야. 이렇게 써받으면 되는거잖아 수발 뭐야 구피하고 싶으면 말을 하자 뭐야 구피하고 싶으면 말을 하자 해서 뭐지 싶었다 순간 짜... 아 이거 뭐야! 아 딜리아님! 딜러로 받네 순간 감사합니다 저 응원이 사실 욕하니까 으으으응 응 원없이 뒤져 아 돌릴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데 아 돌릴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데